이런거는 없나요? 일단은 한입을 먹어야 돼요 상남자 안녕하세요 팔팔부부입니다 오늘은 아내가 아주 만족했던 홍콩 호텔 더 머레이 홍콩 니클로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건물이 원래 정구청사 건물이었대요 그걸 이제 개조해서 호텔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나무들도 원래 그때 있었던 나무인데 그걸 이제 없애지 않고 그대로 보존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남편입니다 아 남편 반가워 작년 1월 오픈한 신상 호텔이라 로비도 아주 깨끗해요 오늘은 특별히 조식부터 소개할건데요 이곳은 조식이 아주 훌륭했습니다 자 특히 빵순이들이라면 강력추천 베이커리류가 다양하고 맛있어요 조식 먹을 때 찍을때마다 조금 민망해 왜요? 쳐다봐 괜찮아요 우리는 이런거 익히게 해줘야겠네 우리는 이런거 익히게 해줘야겠네 그냥 패스츄리 빵이네 이런 패스츄리 빵이네 맛있어 왜 이렇게 먹으려? 왜 이렇게 먹으려? 실험을 먹으려니까 실험을 먹으려고요 홍콩 식주 콘지입니다 홍콩 식주 콘지입니다 이 콘지는 위에 토핑을 다양하게 얻을 수 있으니까 저는 뭐 파랑 여러가지 매콤한 소스에 뭘 넣었거든요 근데 한국인들이 입맛이 잘 맞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여기가 보면 죽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더 부드럽고 후기 진짜 편안하게 아침에 따뜻한거 먹어요 저희는 수영을 하진 못하지만 꼭 수영장에 가보죠? 네 수영장이 크진 않지만 프라이프탄 자쿠지도 있어요 이곳은 바로 짐이 있는 멜리스 섹션인데 나 이런 뷰 보면서 러닝머싱 해보고 싶어 운동 가볍잖아 운동하고 남편이 갑자기 아나도 운동을 하기 시작하는거야 긴장했지만 운동 많이 했으면 운동 많이 했던 사람이다 그러게 믿기지 않네 턱살이 너무 심해서 찍을 수 없네 위에서 찍어 오케이 잘한다 내 남편 사퀴즈가 이제 여자친구라고 이겟네 힘든다 진짜라 그래서 denken 날씨였습니다 러닝브레이 맛까지 러닝브레이 여러분 러닝브레이 저의 롱투어 같이 따라 보시죠 자 여기는 침대이구요 저희는 더블 배드 침대를 선택했고 이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멋있는 홍콩 뷰를 물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저는 빅토리아 하버뷰 호텔 되게 많이 묶었었는데 이렇게 시티뷰인 호텔은 처음이라서 또 색다른 것 같아요 홍콩 여행을 하실때 뭐 하루정도는 이런 시티뷰 하루정도는 스토리아 하버뷰 이런 데 묶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이 있구요 이런 캡슈블이 6개 있구요 요즘 플라스틱이 되게 문제가 많이 되는데 유리병 물이 들어있는 것도 되게 센스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물 예전에 프랑스에서 어디 갔을 때 마셔본 적이 있는데 좀 비쌌거든요 여기는 이제 프리로 일단은 더 좋네요 공짜로 좋아하시네요 네 머리숱이 많아서 고정없어요 인자도 쉬거나 일을 하시는 공간도 있어서 뭐 비즈니스 출장 오실분들 여기서 일하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호텔이 되게 욕실이 예쁘다고 소문이 많이 나있어요 같이 볼까요 아 진짜 소문이 났어요? 저 말입니다 그냥 하시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아 진짜로? 그래요 진짜 대리석 욕조가 여자들의 로망처럼 예쁘죠? 와 이따 저기서 입력해야겠다 또 제가 뷰티에디터이기 때문에 어메니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다들 아시죠? 다들 몰라요 구독자가 별로 없어서 구독자이신 분들은 제가 뷰티에디터인 거 알긴 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알케미스트라고 호수 브랜드인데 유기농 브랜드라서 좀 힐링되는 아로마 향이에요 인공적인 느낌보다는 좀 편안한 느낌을 주는 향이고요 오 이런 것들도 남편이 좋아할만한 술들이 가득하네요 예쁜 컵과 차랑 커피랑 물은 공짜고 나머지는 다 돈을 내야 합니다 나름 이렇게 버킷이랑 커피포트도 있을 것 같아요 미니바는 이런 것들이 들어있네요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